럭셔리 주거시설 도산대로 청담동 최고 높이 110m 경호로 공급되는 루시아 청담 털리보 경우 하나의 층 전체를 모두 단독으로 사용하는 전층 단독 세대로 구성되어 남한의 특별한 프라이빗 럭셔리 시티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하이엔드 아파트입니다. 공급되는 세대는 전면부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19m 광폭 LDK를 적용하였고 동일 면적 대비 더 넓은 공간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높은 층고 2.9m로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주거 패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수분양자의 요구에 맞게 아파트의 내부 구조 맞춤 시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계약 면적 100평에 전용 면적은 50평이고 3개 내 프리미엄급 풀 패키지 옵션과 루프탑 가든을 비롯해 최고급 생활 편리 시설이 기본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갤러리 방문과 안내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서울 강남 최고급 아파트와 오피스텔 펜트하우스 공급 관련 상세사항은 상시 상담해 드립니다.